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 38만 7천원의 10%. 38만 7천원의 10% 네이버 38만원에 사신 건 역사적인 순간에 잡으신 거예요. 네. 우리 왜 어릴 때, 저 어릴 때 있잖아요. 나팔바지가 유행하기도 하고, 다마고찌라던가 이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하고, 뭐 유행이라는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패션도 그렇고, 트렌드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걸 즐기고 있을 때 나만 그 유행을 못 따라가면 소외감 같은 걸 느껴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나팔바지 있는데 나 없으면 왠지 뭔가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보이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도 나팔바지 하나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네. 우리가 살면서는 그런 게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남들이 하고 있을 때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대화도 할 수 있고 뭔가 어울릴 수 있는데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항상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유행을 따라다니면 돈을 잃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한때 급등이 나오고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 계좌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게 다 무슨 종목들이냐면요. 한때 활활 타오르고 유행이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그때 잡으신 걸 거고요. 근데 그렇게 잡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38만원에 사시니까 어때요? 그냥 박살나버리죠. 그죠? 네. 주식은 그때 유행을 따라다니면 무조건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살 때는 유행 따라다니는 게 좋은데 주식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유행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또 유행이 될까 하고요. 지금은 유행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네. 지금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 않지만 이게 유행이 돌 것 같애라고 생각하고 싸게 미리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유행이 돌면 팔아내는 게 투자인 거지 어머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나도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한때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고에 넣어놓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완전히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고 최근에 포시마스크 인순이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띡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이버를 좋게 볼까요? 별로 좋지 않게 볼까요?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좋지 않게 보겠죠?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야 되는 것을 38만에 샀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가장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을 정해놓고 아래쪽인 15만원부터 22만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차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금으로 모아가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지금부터 사가지고 모아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적적 사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올라갈 때 팔아내야지 하고 매매를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어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왜? 이미 고가에 사서 물려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해도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요. 여기서 바닥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가 더 중요해요. 시청자님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는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지금 손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팔 것도 아닌데 지금 내 손실률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고통받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계좌의 손실률이 뭐 한 50% 겁니다.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50%인데 안 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바닥이 잡는가 잡지 않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난부터 20만 원 이 사이에 언저리 해서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적어도 얘가 1년 반을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 잡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이 바닥 잡는 데까지 내년 한 중후반이 돼야지 바닥을 좀 잡거나 잡지 않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고 그때서야 시청자님은 비중을 늘려 볼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단추는 첫 단추는 잘못 꽂았어요. 시청자님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셔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단추 잘못 꼽혔습니까? 아니면 잘 꼽아져 있습니까? 잘 꼽혀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꼽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꼽혀서 옷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첫 단추가 잘못 꼽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아파도 고통은 느끼셔야 되고요. 풀어내려면 바닥을 잘 잡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바꿔야 됩니다. 38만원이 아니라 15만원대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예를 들었을 때 저기서 추가 매수 하면 매수가가 20만원 초반대까지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만들려면 강인한 심지와 이제는 진짜로 이 악물고 기다려야 돼요. 다시는 네이버를 뭐 어떻게 손대야지 팔아야지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손댈수록 첫 단추 잘못 꼽혀있는 상태로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15만원대에서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리 잡으면 내년 한 중순 또는 후반쯤 돼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